축전 감각이 작년에 시즌 마지막 경기 뛰고 처음 이제 90분 뛰는 거라서 걱정은 했는데 뭐 템포 조절하면서 새로운 선수들이랑 밟았으면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으셨어요 오늘? 네 축구장에서 공 차는 게 제일 재밌죠 저는 어떻게 주장 달고 나오셨는데 별 느낌 없었고요 오랜만에 좀 무겁더라고요 팔이 근데 뭐 색다른 경험인 것 같습니다 팬들한테 한마디로 링크 드릴게요 일단 올 시즌 지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뭐 일단 초반이고 계속 잘 준비해서 결국 매년 몇 시즌 하는 말이 매년 승격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뭐 한마음 한뜻으로 끝까지 팬분들이랑 저희 선수들 다 끝까지 한번 가서 열심히 싸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